목요일날 저희 톡톡한 거 좀 올라갔더니 벌써 이렇게 구독 취소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앞을 달고 하시는 분도 많대요 왜냐하면 국힘이라고 찍을만한가요 또 윤석열 씨는 정치 처보고 그런 우려 때문에 민주당 찍고 하는 것도 그게 당연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 건 아닌데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서 왜 윤석열 씨가 당선됐느냐 이걸 한번 읽어보자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런 많은 서로 혼란과 고민 속에서 그나마 그 전 정권이 제대로 뭔가 잘못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하지 않은 점 그런 점들에 대한 분노가 컸다 정권교체의 의지가 컸다는 거죠 정권교체의 의지를 불러일으킨 거는 전 정권 사시잖아요 그런 부분 좀 더 그냥 이념이나 모든 걸 떠나서 이제는 그냥 좀 더 상식적인 걸 택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을 읽어주셔야 이걸 못 읽어내잖아요 지금 저 제 어디 다른 사이트에서도 제 욕하고 있던데요 앞으로 엄청 달리던데 다른 사이트에서 제 욕하고 제 학당 와서 제 욕하고 다 좋은데 이렇게 반성을 안 하면 미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사과를 안 하고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못 나서 저기 국짐당을 찍었다 이런 마인드로만 계속 가시면 선거를 했는데 선거에 대한 반성을 정확히 안 하신다는 거는 국민의 주권자들의 의지를 무시하고 주권자를 깔보는 거예요 주권자를 개 대지로 보는 거예요 주권자들이 개 대지라 지금 국짐 찍었다 나라 망했다 일본에 넘어갔다 이런 막 미친 소리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국민들 선동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사이비 종교 교리입니다 그 정도까지 가면 선 넘는 사이비 종교 교리예요 그런 거에 빠지신 마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도 윤석열 씨 쪽 문제 있다 부인까지 제가 그걸 부정하나요 저도 인정할 말 있나요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전혀 연결되어 있는 게 없는데 저는 홍익당 총재입니다 저희 당이 있어요 우리 당이 잘 되길 바라요 다른 당 관심 없어요 지금은 너무 이렇게 격앙되어 있으실 수 있어요 제가 악플 나시는 분들도 속은 풀어야 되니까 이런 얘기 드릴게요 악플 달았는데 열받아서 저한테 제 얘기에 분노해서 악플 나시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잖아요 다만 너무 치우친 의견은 홍익역당 원칙상 댓글이 삭제돼요 근데 이건 제가 약속드릴게요 저한테 다신 악플 있잖아요 저는 다 읽어요 저한테 전달된 거니까 너무 열받아가지 마세요 좀 기분 푸시럽 누구는 무슨 국힘 좋아서 찍은 줄 알고 국힘 좋아서 지지하면 대동세계 왔다고 선언하게요 제가 양심도 인정 안 했어요 그나마 국민들이 상식을 좀 택한 것 같다 아시겠죠? 제가 다 읽으니까 기분 좀 푸시라고요 욕했는데 상대방한테 전달 안 돼요 또 답답할 수가 있으니까요 제 얘기 듣고 공감되신다면 그 공감되는 부분을 즐겨주세요 또 두 후보 안 찍고 더 양심적으로 생각한 분 찍을 수 있잖아요 지난 선거 같으면 제가 나왔을 때는 저 찍어주셨을 수도 있잖아요 다들 어려운 처지에서 찍으신 거 아니까 주권자분들의 주권 행위를 제가 비난할 수가 없고 그걸 비판할 수가 없고 이번에 제가 드린 말씀은 주권자들의 선거를 통한 민심의 표출을 해석해보자는 거죠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빠가 돼버리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국민들이 개 돼지라 잘못된 선택을 했네 이렇게 가버리면 반성도 없고 여전히 반성이 없고 사과가 없잖아요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면 민주당도 앞으로 미래 없어요 별짓을 다 해보세요 엄청난 조직력과 선동은 부리겠죠 확실합니다 하늘이 그런 사람들한테 권력 안 줍니다 그래도 뭐라도 좀 더 국민들한테요 맞출 때 그래도 권력이 와요 그럴 때 와요 즉 이 사람은 절대 안 돼가 아니에요 이재명 씨도 반성과 사과를 정확히 하고 국민들하고 더 소통하게 되면서 또 이미지가 국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되면 미래가 열리겠죠 저는 그래서 또 조언하는 거예요 반성과 사과를 와닿게 진심으로 와닿게 정확하게 전달하라 민주당이 그동안 못했던 거다 이 얘기를 드린 건데 이러면 아 이러면 국진당이구나 라고 판단해요 제기 전에 박근혜 정부 때 욕하면 종북됐다 그랬죠 종북됐다가 이전권 들어서서 또 비판하니까 친일 됐다가 이제 또 국진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홍익당인데 미치겠죠 제발 우리 당 좀 알아줬어요 지금 열받아서 나가시는 거 다 이해합니다 열받으면 좀 나가야죠 근데 같이 공부하시게요 이왕 된 거 자 이왕 된 거 국민이라면 주권자들이라면 이왕 된 거 선거에 승복하고요 윤석열 정부 잘하기를 기원해 주는 게 일단 먼저입니다 그 다음 이제 어 근데 또 사기친다 또 가차없이 비판해야죠 저기 파리쿡인가 그 유노우식 실망이다 욕 엄청 달렸던데요 거기는 이제 문바분들이시더만요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분들도 좀 기분 푸세요 제가 다 읽었으니까 읽고 다 상처받았으니까 기분 푸시라고요 또 상처도 받아요 상처바람이 상처바람이 저 많이 상처받았어요 이제 윤석열 찍었으니까 이 나라 이제 망했다 일본에 넘어갔다 망했다 다 죽었다 여성들도 다 죽었다 여가부 폐지는 홍익당에서 더 먼저 주장하던 정책이에요 그게 여성에 저는 더 도움이 되면 될지 피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주장 부풀려가지고요 지금 막 저주하는 새 정권에 그걸 저주하는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주권자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거는 권력자들의 용역이에요 용역 그 뿌락지 같은 압재비들 행동밖에 안 돼 기득권자들의 압재비 행동 반성하지 않는 민주당의 압재비 짓 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는 주권자들한테 대한 이적 행위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찍은 분을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광빠주를 비방하는 거예요 광빠 악플에 그렇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그래서 다 읽어봐요 왜냐하면 제가 악플에 관심 받는 건 이거예요 저의 보살도에 반성을 해보기 위해서 내 보살도에 어떤 그런 악플들이 되게 좋아요 악플을 보면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게 뭔지 보여요 지금 내가 혹시 잘못하고 있는 거 있나 반성의 계기가 돼요 전 진짜 반성해봐요 악플 하신 분들 말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저는 그 악플도 참고하는데 이번 악플에서 제가 반성 반성도 해보고 하는 거죠 지적이 없다면 그 역경이 없다면 제 그릇이 커지지 않거든요 역경이 있어야 제가 커지잖아요 소통이라는 게 소리 들어야죠 다만 홍익학당은 스쿨존이에요 학당이라는 게 사람들은 하나의 일개 유튜브로 볼 수 있지만 유튜브 채널로 저희는 홍익학당 이란 말이에요 학교란 말이에요 학교를 유튜브에 열어놓은 거죠 양심학교를 그래서 댓글 관리를 해요 죄송한데 스쿨존 관리는 좀 합니다 제가 그거는 제가 항상 양해 부탁드리잖아요 그래서 글은 너무 치우친 그러니까 종교건 어떤 정치건 너무 광파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삭제합니다 차단하거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이트라도 올려주세요 제가 꼭 읽을 테니까 저는 다 봅니다 다 봐요 저한테 다 전달된다고 보시면 돼요 악플들은 그런 악플들을 보고 제가 스스로 반성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전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분들 때문에 제가 조금씩 조금씩 조심하고 또 그분들 때문에 더 열받아서 죄송 얘기를 더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도움이 돼요 다만 학당은 스쿨존이다 좀 청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면이 있다 죄송하다 근데 이번에 그 파리쿠크를 보니까 그분들도 보시니까 다 좋은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 미호해서 저를 싫어하시는 게 있는데 지금 그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미호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했다는 건요 팔다리에서 일어난 국민들한테서 일어나는 국민들의 그 희노애락이 뇌 청와대에 그대로 전달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광파들 너무 광파들은 묻지맙 지지자들은 이 신호를 왜곡시켜버려요 그러면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면 박정부 때는 종북이야 하고 눌러버리려고 한다고요 너가 잘못했다고 너가 잘못된 거야 국민 너가 비판을 하는 너가 종북이라서 그래 문정권은 너가 체닐이라서 그래 이 짓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위선자를 싫어합니다 그냥 위선자를 싫어하고 국민의 그 여론을 이 정부에 올바르게 전달되는 걸 막는 그 주권자인데도 그런 이적행위를 하는 존재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홍의병들을 제 지난 문정부 비판하는 거 다 보세요 가서 보세요 문정부에 대한 비판보다 문파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면 파리쿡에 계신 분들이 문파분들이라면 제가 죄송한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미워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을 비판한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팬클럽을 비판했는데 팬클럽이 왜 왜 우리 그 오빠를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제가 좀 황당하죠 아니 난 너네 욕했는데 이 마음 아시겠어요 이래야 제 마음이 좀 자명할 것 같아서 여기서라도 한번 드려봅니다 니네 욕한 거야 대통령 욕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을 비판할 때는 더 정책을 잘하셔서 국민들한테 도움되시라고 비판한 거고 문파는 제가 더 강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들 신호 좀 제발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되게 왜곡 좀 시키지 마 이런 저작 좀 시키지 마 이겁니다 왜냐면 그래야 문정부도 성공할 거 아니냐 문정부가 더 잘하길 바라고 하는 거지 제가 비판을 국민들 고생하길 바라고 하는 비판이 아니잖아요 요 기본적인 걸 이해 못 해주시면 안 돼요 양덕분들은 그래도 이해해 주실 것 같아서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누굴 비판할 거지 그럼 앞으로 이제 지금 윤정부죠 윤석열 정부는 제가 윤석열 정부가 정책 엉터리 정책을 하면 또 그건 그것대로 비판하겠지만 그거 이상으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세력이 있다면 국민 안에서 주권자들 안에서 자기 주권을 남한테 맡기고 기득권에 압제비가 돼서 활동하는 홍의병들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들을 더 맹렬하게 비판할 겁니다 그 세력들을 저는 국민들이 양심 각성하는 걸 제일 원하거든요 막말로 막말로 박근혜 문재인 그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아니 그 전부터 몰라요 그분들 그의 만큼 큰 하자나 일으키지 마시라 정도 바란단 말이에요 큰 기대가 최 없어요 근데 국민 각성에 대해서 제가 한없이 기대한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이 각성되기로 근데 국민의 각성을 막고 국민이 아프다는데 그걸 안 아프다 라고 왜곡된 신호로 자꾸 그걸 감싸는 그래서 정부가 제대로 판단 못하게 막는 그 국민들에 대해선 제가 더 화난단 말이에요 더 화가 난다 기대가 있으니까 더 화가 난 거죠 제 얘기 좀 이해되세요 제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는지 다 원칙이 있어요 저도 그냥 막 오늘 막 기분 나쁜 일 있다고 더 욕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치 광과들은 사이비 종교이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 세력보다 더 무서운 게요 신천진이 뭐니 사이비 종교 세력은요 그 그래도 어떤 구역 내에서나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데요 정치 광과는요 사이비 종교 중에 국가적인 사이비 종교가 돼가지고 국민 전체를 괴롭히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가 큽니다 피해가 훨씬 커서 제가 더 다른 종교 사이비 종교 비판보다 더 열을 올려서 하는 거예요 국민 수준이 올라가면 더 나은 대통령 뽑을 거 아니에요 다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게 올바른 순서라고 봅니다 국민 각성이 홍익학당과 홍익당은 국민 각성이 더 목표입니다 국민들의 양심을 더 구현하게 돕는 것 비난을 해도 드러낼 것이 없고 꼬집을 해도 꼬집을 만한 것이 없으며 세속의 흐름에 동화되고 탁한 세상에 영합하니 가만히 있을 때는 충성스럽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굴고 행할 때는 청년 결백한 듯이 군다 대중이 모두 그를 좋아하면 스스로 옳다고 여긴다 이러하기 때문에 더불어 요순의 도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덕에 도적이라고 하신 것이다 요게 이선자들 향원에 대한 비판이죠 맹자에 나오는 이런 존재들 이런 이선자들이 제일 무섭다 이러면 이게 맹자가 사입이라고 했다고 해요 군자 유사한데 아닌 거 바리세파가 사입이죠 예수님 유사한데 아닌 거 앞으로 생길 윤바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 기대하자 이제 자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정부 때는 제가 박근혜 정부를 깠어요 촛불 때도 난리 쳤었고 저희가 근데 박근혜 정부 지나고 문정부 들어서니까 문바만 깠죠 자 문정부랑 이제는요 윤정부와 윤바들을 까는 데 더 집중하겠죠 죄송한데 이제 문재인 씨는 제 관심 바뀝니다 문재인을 싫어한다 이런만 하지 마세요 제가 관심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이 느낌 아시겠죠 이해 되시죠 이 사입의 종교가 국가화 되어버린 거거든요 정치바는 그러면 국민들이 주권자들이 피해를 봐요 이러니까 말을 안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더 찜찜해진 거죠 의문의 일패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고생하셨는데 제가 이제 제 비판의 대상에서는 벗어난다는 겁니다 또 큰일을 저지르시면 또 비판하겠지만 아니 제가 뭐 이상해서가 아니라 전 중도 우익 자파라니까요 근데 제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거는 양심에 걸릴 때 하는 거지 양심에 안 걸리는 제가 왜 혐오를 하고 비판을 해요 도대체 국민의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국민의 입장 양심의 입장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을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영향력이 클 때 제가 이렇게 정치 얘기 한번 할 때는요 여러분 엄청 각오하고 하는 거 아셔야 돼요 제 얘기 듣고 저를 저를 되게 양심이 좋아서 보다가 정치적인 얘기 충격받으실 분들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나아가서 구독자가 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엄청난 악플이 달릴 겁니다 이걸 각오하고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저도 확신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 정도 방편을 써서 부작용은 있겠지만 좋은 작용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겠죠 제가 악플을 계속 보면 막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죄송한데 이번에도 이런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요 민주당 쪽에서 박빙으로 이기다 보니까 기가 안 죽어가지고 반성을 또 안 해요 여전히 반성을 안 하고 사과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의 잘못으로 몰고 니네 이제 윤석열 뽑았으니 죽어봐라 저주를 하더만요 이제 니네 다 죽었다 죽어봐라 니네가 뽑은 결과 누려봐 이게 주권자입니까 이런 말들 앞으로 무성하게 나올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요 국민들 그렇게 겁박하고 그럼 되겠냐는 거죠 이번 국민들도 고르고 고르고 고심하다가 보세요 저는 민주당을 많이 찍은 것도 인정해요 왜? 국힘이 못 했으니까 윤석열 씨도 정치 초보니까 그리고 또 가정에 많은 비리들도 있었으니까 발견됐잖아요 양심이래요 제가 이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문제인데 이쪽에도 또 어마어마하게 산적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겨우겨우 조울질하다가 어느 편을 중시한 분은 민주당 찍었을 거고 어느 편을 중시한 분들은 이쪽 찍었을 거란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긴 거니까 이 자체가 민주당을 찍었건 국힘을 찍었건 간에 다 어우러져서 위선보다는 상식이 승리했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 많은 고민의 흔적이 보이잖아요 박빙이란 것 자체가 우리 국민이 건강한 거예요 그렇다고 바로 국힘을 찍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국힘이 월등하게 이기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고민 엄청 하다가 이렇게 찍었다는 이 모습 자체가 우리 국민이 건강하다는 증거고 위선보다는 상식을 택했다고 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높이 사야 우리 국민이 앞으로 또 우리가 한 행위가 이런 의미 있는 행위였구나 하고 앞으로 나가자고 그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말에 광바들은 소금 뿌린 듯이 상처에 아파할 겁니다 그분들도 깨어나시길 바라고요 국민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 정치인들이 못나서 국민들이 고민하신 거 수고하신 거 박빙이었다는 게 건강한 거죠 국힘이 월등했다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도찐개찐인데 사실은 안 그래요 저를 국힘으로 저는 홍익이에요 홍익당 서비스 업체에 놓고 지금 고민한 건데 이 업체냐 이 업체 이 업체도 이상하고 이 업체도 이상한데 그 두 업체 중에 그렇게 자기들만 선이라고 우기면서 사과하지 않는 문정부에 대한 심판의 측면에서 간신히 이쪽 선 들어준 거잖아요 이게 위선에 대한 상식의 승리라니까요 국힘을 찍은 거 자체가 상식으로 찍은 거죠 국힘이 좋아서 찍으셨어요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드리고 응원해드리려고 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 이번에 의외로 투표율이 높지도 않았죠 그 막 엄청 박빙인 거에 비하면 높지도 않았죠 그것도 왜 그래요 뽑을 놈이 없으니까 뽑으러 안 간 분도 많단 말이에요 이번에 도저히 못 뽑겠다 그거 다 존중하자니까요 국민들의 마음 그 마음 갈라진 게 보이지 않으세요 아주 빼들 빼고요 광빼들은 빼고 계산하자고 광빼들 빼고 건강한 일반 국민들의 마음의 흐름 박빙이었다는 거예요 박빙인데 그래도 이념을 떠나서 그래도 일단 위선한 것에 대해서는 좀 반성할 기회를 주고 싶다는 게 크지 않았을까요 더럽게 찜찜한데 국힘 찍기도 그래도 반성은 해야 되지 않나 현재 국힘도 앞으로 이상할 짓 할 것 같지만 현재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 없는 정부 반성 없는 정부를 계속 더 5년도 권력을 주기에는 위험하지 않나 이 위선적인 정부한테 그래도 국힘을 찍을 수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민주당을 찍은 분들도 다 지금 안다고요 상황을 그래도 국힘은 아니지 않나 이 판단이든가 그래도 내가 국힘을 찍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좀 상식적인 선에서 이건 문제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들을 하셨죠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죠 이게 나라를 위한 생각 아닙니까 애국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바들은 이런 거 없어요 바들은 우리 오빠 당선이죠 바들은 빼고 얘기하자는 게 바들은 주권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고 나라를 팔아먹더라도 우리 오빠 찍어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그분들은 빼고 얘기하자고 그분들은 언제든지 나라도 팔 분들이니까 이해되시죠 국힘이 만약에 국힘 좋아서 찍은 줄 알고 지금 오바 딱 하면 바로 앞으로 바로 날아갈 겁니다 바로 날아가게 돼 국민들 빡치게 돼 국민들이 무서운 줄 알고 정치를 해나가자 그러려면 국민들도 제가 하는 게 뭐예요 자명이죠 자명이 뭐예요 체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죠 국민들이 이번에 체험을 했는데 선거를 치르고도 본인들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때 선동이 막 들어가 버리면 왜곡된 체험을 왜곡시켜 버려 다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체험에 대한 정확한 개념 해설을 제가 해드려야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뭔 선택을 했고 우리가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광바들 빼고요 일반 국민들 수준에서 국힘 진짜 진짜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찍었어요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체험했을걸요 여러분 딱 한마디 여러분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체험을 했어요 어떤 체험 내가 국힘을 찍다니 내가 국힘을 찍을 날이 오다니 그리고 이 체험을 누가 시켜줬죠 민주당이 이게 핵심 아닙니까 이게 핵심인데 아직도 반성을 안하고 윤석열을 지금 검찰총장을 대통령 만든 쪽이 어디죠 민주당이에요 조국 추미애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통령이 뭐 적폐는 다 치라고 해서 딱 했는데 우리 편을 치네 거기서 틀어지면서 이렇게까지 온 거잖아요 신비체험 했잖아요 국힘을 찍는 나 근데 왜 여러분 윤석열이 왜 상식이라고 제가 한 줄 아세요 윤석열 씨가 왜 상식이라고 여러분이 왜 윤석열 씨를 찍었을까 이런 투표 처음이지 재밌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문정부의 큰 그림일 수 있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왜 상식으로 지금 여러분 양덕분들은 윤석열 씨의 행보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잘할 거다가 아니라 주목해야 돼요 왜 그러냐 윤석열 씨는 검찰총장이었지 검사였지 즉 공무원이었지 정치인이 아니었다고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초보로 뛰어들어서 일은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무섭게 버티면서 지금 대통령 수업을 받아서 여기까지 당선까지 된 거예요 이거 없던 일입니다 이것도 국민이 도와서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국민들과 함께 가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을 이렇게 단기간에 정치인으로 우리가 국민이 도와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양반은 정치인들 중에 대선 후보 중에 지금 이번에 전남 경북 왔다 갔다 하면서 호남을 찍어야 경상도가 잘 된다 정도의 발언을 해가면서 지역 구도에 대해서 신선한 바람이 될 행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못한 거 잘못한 거 그런 거 이런 거 다 그대로 안고 보시되 남다른 점을 얘기한 거예요 기존 정치인이 못할 수 있는 부분 그럼 기존 정치인하고 되게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국힘에 끌려다닐 거냐 이것도 포인트고 근데 보니까 이분이 되게 짱짱한 분이라 아무튼 버티는 데는 달인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 처리 일 처리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수업을 이분은 무섭게 배워가면서 하실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 알아줘야 돼요 기존 정치인을 안 뽑았을 때는요 이 정도는 감안하고 국민이 뽑았어야죠 배워가면서 할 거니까 공부는 잘하는 분이잖아요 배워가면서 할 거니까 좀 봐주면서 배울 기회를 주되 이분이 잘 배워가면서 일을 잘하면 응원해주고 도와주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지금 각오를 갖고 있어야지 대한민국이 산다고요 지금 윤석열 까고 있고 국민들 까고 있는 놈들은 이적질하는 겁니다 왜냐 대한민국이 망하길 바라는 놈들이에요 왜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우리 집이 망하길 바라는 놈들이에요 그런 애들 말은 신경 쓰지 말라고요 제발 양심 시민이라면 민주시민이라면 이 정부 성공시킬 생각을 해요 제가 문정부 비판했던 것도 성공하길 바래서 비판한 거지 망하길 바래서 비판했으면 저는 저기 보살이 아니라 저기 지옥갈놈입니다 국민들 고생하길 바랬다면 전 지옥갈놈입니다 국민들이 하나라도 더 행복하고 살만하게 되기를 바래서 정부도 비판하고 지지세력도 비판했던 거예요 윤 정부가 성공하기를 기원해야 되고 이분은 배워서 금방금방 따라가는 스타일 같아요 그런 거 저보다 제가 부럽더라고요 왜냐 저도 같은 태선 후보였으니까 부럽더라고요 저분은 진짜 배워서 밤을 새서라도 배워서 따라가는 스타일 같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런 부분을 장점을 살려서 국민이 왕이니까 국민이 왕이고 대통령이 신하입니다 민주사회는 그러니까 지금 신하를 재상을 안 친 거예요 국민이 왕이라면 정승으로 윤석열 정승을 안 친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정승이 초보예요 저는 정승을 지금 정치에 지금 검사만 했지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줄게 우리가 국민들이 도와줄게 국민들이 모르면 가르쳐 줄게 딱 보니까 정말 잘 배우면서 하는 스타일 같으니까 정치인 아니라서 오히려 찍었으니까 너가 새 바람을 정치에 일으켜줘 이것만 성공시키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5년 동안 엄청나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경험해야 될 겁니다 기존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 우파의 끝판왕을 봤고 문정부에서 좌파의 끝판왕을 봤으면 이제는 새로운 상식의 시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아가서 양심의 시대까지 가야 되지만 양심까지는 제가 일단 말하지 않더라도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할 거라고 믿고 일단 도웁시다 그리고 못하면 바로바로 비판합시다 제가 문바를 비판했던 게 이거였어요 처음부터 문바 비판이 이어졌던 게 뭐냐 대통령이 못한다고 해야 되는데 쉴드를 쳐버려요 쉴드 치면서 국민을 비방해요 그건 망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를 쉴드 치는 세력이 있다면 단호하게 저도 같이 비판할 겁니다 저는 국민의 양심 구현을 도울 뿐이에요 어느 후보나 어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아요 저는 국민의 양심 구현을 도울 뿐이에요 그러라고 온 보살이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잘못할 때는 비판할 거고 잘못을 쉴드 치고 있는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까지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신에 국민은 지지해주고 기대해줘야 돼요 기존 정치인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끌어들여가지고 윤석열 정부 비판해가지고 나라의 전쟁 분위기 부추기고 있는 것들은 역적들입니다 이적들이에요 그런 놈들은요 간첩 이상이니까 절대 피하세요 전쟁 시에 전쟁 시에 그런 존재들 사용감입니다 이상한 선전 적에 유리한 선전술을 국민들한테 시전하고 있다 사연감입니다 아시겠어요 윤석열은 거짓말 너무 많이 하지 않나요 이거 특정 정교에 이미 들어가 계셔서 그래요 윤석열 거짓말 남들보 다른 정치보다 많이 했다고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부인 문제는 별건으로요 이분 자체가 일 잘하는 분이지 거짓말 많이 할 분은 아니에요 근데 저쪽에서 도는 찌라시 다 믿으면 저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건 저는 이미 특정 정교의 교리서를 너무 많이 보셨다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기대도 안 하지만 큰 기대도 안 하지만 어느 정도는 해낼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때는 국민이 움직여야 된다 민주사회라고 말만 하지 말고 제발 국민이 주인이 돼서 좀 정치인들을 좀 채찍질하고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움직이게 만듭시다 지난 정권은 이걸 문바들이 막아서 제가 그토록 비판했던 건데 대선 결과 예선했나요? 예견했나요? 네 우리나라 잘 될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더 잘 될 거라고 우리나라의 건전한 상식을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국운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우리 국운이 잘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절대로 민주당이 한 번 더 하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전 대한민국을 위하는 거지 여러분을 위하는 거지 정치인을 위해서 이런 말 한마디도 한 거 없습니다 정치인들 누구를 위해요 제가 응원합시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탄생을 기뻐하시고 응원하세요 그리고 응어리진들 마음들 지금 선거 박빙이라고 자꾸 부추기는데 여러분 마음은 한마음이었어요 선거 결과가 박빙이지 여러분들 마음은 한마음이었어요 위선보다 상식을 바랬던 것뿐이에요 고맙다고ou 아무بي ,,, ,, 돼지살은 듣기 그랬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